안녕하세요 싱어송라이터 설이입니다 네 설이씨 반갑습니다 이런 기자님들과의 대면 쇼케이스는 처음이라 다소 긴장될텐데 많이 긴장되시나요? 네 너무 많이 떨리고요 이렇게 먼 길 걸음해주신 기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설이씨와 함께 할테니까요 긴장은 조금 내려놓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함께 기자님들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포토타임 먼저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가운데 서서 정면 먼저 바라봐 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